내물왕 남일왕이라고도 함과 김재상 제17제 남일왕이 즉위한 36년 경인 390년에 외양이 보낸 사신이 와서 말했다. 우리 임금이 대왕이 신성하다는 말을 듣고 신등으로 하여금 백제가 지은 죄를 대왕에게 아뢰게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왕자 한 분을 보내서 우리 임금에게 성의를 표하십시오. 이에 왕은 셋째 아들이 미해, 미토희라고도 함을 외국에 보냈다. 이때 미해는 열 살이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에 아직 익숙하지 못했으므로 내신 박사람을 부사로 삼아 딸려보냈다. 외양은 이들을 30년 동안이나 억류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았다. 놀지왕 즉위 3년 기미 419년에 고구려 장수왕의 사신이 와서 말했다. 우리 임금은 대왕의 아후 보혜가 지혜와 재주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서로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며 특히 소신을 보내서 간청하는 바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다. 이 일로 해서 화친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아후 보혜에게 명하여 고구려로 가게 했다. 그리고 내신인 김무아를 보자로 하여 보냈더니 장수왕도 그를 억류로 해놓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놀지왕 10년인 을축 425년에 왕은 여러 신하들과 나라 안에 호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친히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세순배 돌고 모든 음악이 울려 퍼지자 왕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다. 옛날 우리 아버님께서는 성심껏 백성이를 생각하신 까닭에 사랑하는 아들을 동쪽 멀리 외국까지 보내셨다가 마침내 다시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또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이웃나라의 군사가 몹시 강성하여 전생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런데 유독 고구려만이 화친하자는 말이 있어서 나는 그 말을 믿고 아후를 고구려에 보냈던 바. 고구려에서도 또한 억류에 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내 아무리 부기를 노린다 해도 일찍이 하루라도 이 일을 잊고 울지 않는 날이 없었다. 만일 이 두 아우를 만나보고 함께 아버님 사당에 뵙게 된다면 온 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겠다. 누가 능히 이 개교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듣자 백관이 입을 모아 아뢰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혜와 욕명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될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삼라군의 태수 재상이 가할까 합니다. 이에 왕은 재상을 불러 물었다. 재상은 두 번 절하고 대답했다. 신이 듣기로는 임금에게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욕을 당하며 임금이 욕을 당했으면 신하는 죽는다고 합니다. 만일 이 일에 어렵고 쉬운 것을 따져서 행한다면 이는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고 또 죽고 사는 것을 생각한 뒤 움직인다면 이는 용맹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신이 비록 불초하오나 왕의 명령을 받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왕은 매우 가상히 여겨 술잔을 나누어 마시고 손을 잡아 작별을 보냈다. 재상은 왕의 앞에 명령을 받고 바로 부캐길로 향하여 변복을 하고 고구려에 들어가 보혜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도망갈 날짜를 약속해 놓았다. 재상은 먼저 5월 15일에 고성 수구에 와서 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날짜가 가까워지자 보혜는 병을 핑계대고 며칠 동안 조회해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밤중에 고생하여 고성 바닷가에 이르렀다. 고구려왕은 이를 알고 수십 명의 군사를 시켜 쫓게 하니 고성에 이르러 따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보혜는 고구려 있을 때 늘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기 때문에 쫓아온 군사들은 그를 불쌍히 모두 여겨 화살에 촉을 뽑고 쏘아서 몸이 상하지 않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 눌주왕은 보혜를 만나보자 미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 사람들에게 말했다. 마치 한 몸에 팔뚝이 하나만 있고 한 얼굴에 한쪽 눈만 있는 것 같구나. 비록 하나는 얻었으나 하나는 이른대로이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이때 재상이 이 말을 듣고 말을 탄 채 두 번 자라고 임금에게 하직한 후에 집에도 들리지 않고 바로 율포에 객가에 이르렀다. 그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 율포까지 쫓아갔으나 남편은 이미 배에 오른 뒤였다. 아내는 간곡하게 남편을 불렀다. 하지만 재상은 다만 손을 흔들어 보일 뿐 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외국에 도착해서 거짓말을 했다. 개리망이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부형을 죽였기에 도망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외양은 이 말을 믿고 재상에게 집을 주어 편히 거쳐하게 했다. 이때 재상은 늘 미예를 보시고 해변에 나가서 놀면서 물고기와 새를 잡아다가 외양에게 바치니 외양은 매우 기뻐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 재상이 미예에게 말했다. 시간이 지금 빨리 떠나십시오. 미예는 그러면 같이 떠나십시다 했으나 재상은 말한다. 신이 만일 같이 떠난다면 외인들이 알고 뒤를 쫓을 것입니다. 원컨대 신은 여기 남아 뒤쫓는 것을 막겠습니다. 미예가 다시 말했다. 지금 나는 그대를 부형처럼 여기고 있는데 어찌 그대를 버려두고 혼자서 돌아간단 말이오. 재상이 말했다. 신은 공의 목숨을 구하는 것으로 대왕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면 그것으로 족할 뿐입니다.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는 술을 부어 미예에게 드렸다. 이때 계림 사람인 강구려가 외국에 와 있었는데 그를 달려 호송하게 했다. 미예를 떠나보내고 재상은 미예의 방에 들어가서 이튿날 아침까지 있었다. 미예를 모시는 좌우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보려 하였으나 재상이 나와서 말리면서 말했다. 미예공은 어제 사냥하는 데 따라다니느라 몹시 피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자 좌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다시 물었다. 이때 재상이 대답했다. 미예공이 떠난 지 오래되었소. 좌우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외왕에게 고하하자 왕은 기병을 시켜 뒤를 쫓게 했으나 따르지 못했다. 이에 왕은 재상을 가두고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너희 나라 왕자를 몰래 돌려보내느냐. 재상이 대답한다. 나는 계림의 신하이지 외국의 신하가 아니다. 이에 우리 임금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을 뿐인데 어찌 그 일을 그대에게 말하겠소. 여왕은 노했다. 이제 너는 이미 내 신하가 되었는데도 계림의 신하라고 말하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오영을 갖추어 너에게 쓸 것이다. 만일 외국 신하라고 말한다면 후히 노글상으로 주겠다. 재상이 대답했다. 차라리 계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외국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 차라리 계림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외국의 장록을 받지는 않는다. 외왕은 분노했다. 재상이 발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뺀 위에 걸어가게 했다. 지금 갈대 위에 피의 흔적이 있는 것을 세상에서는 재상이 피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았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계림의 신하다. 외왕은 또 쇠를 달구어 그 위를 세워놓고 다시 물었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 계림의 신하다. 외왕은 그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목도라는 섬 속에서 불태워 죽였다. 미애는 바다를 건너 돌아왔다. 그는 먼저 강구려를 시켜 나라 안에 사실을 알렸다. 눌지왕은 놀라고 기뻐하며 백반들에게 명하여 미애를 불현력에 나가서 맞게 했다. 왕은 아우 보혜와 함께 남교에 나가서 친히 미애를 맞아 대걸로 들어갔다. 잔치를 베풀고 국내에 대사령을 내려 제수를 풀어주었다. 또 재상의 아내를 국대부인에 봉하여 그 딸은 미애공의 부인을 삼았다. 이때 의론하는 사람들이 말했다. 옛날에 한나라 신하인 주가가 형양의 땅에 있다가 초나라 군사에게 포로로 잡힌 일이 있었다. 이때 황우가 주가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나의 신하 노릇을 한다면 만오후를 주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주가는 황우를 꾸짖고 굴복하지 않으므로 그에게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이번 재상의 죽음은 주가만 못지않다. 처음에 재상이 신라를 떠날 때 부인이 듣고 남편의 뒤를 쫓아갔으나 따르지 못했었다. 이에 망덕사 무은 남쪽 사장 위에 이르러 주저앉아 길게 부르짖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그 사장을 장사라고 불렀다. 친척 두 사람이 부인을 부축하여 돌아오자 부인은 다리를 뻗은 채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벌지지라고 이름 지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오래된 뒤에 부인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셋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돌아가서 외국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고 말았다. 그래서 그를 치술신모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를 제사지는 사당이 있다. 감사합니다.